지방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김문수, 안철수 두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 중입니다. 서로 양보를 하라고 버티고 있습니다. 이세영 기자입니다.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입니다. 한국당 김문수,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일 밤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서로 양보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.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.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결단의 미학을 기대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. 박원순 후보는 단일화 변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.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단일화 여부는 그 안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 박원순입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